손자들이 직접 만든 초콜릿 선물 받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만들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지석이 솜씨 좋네 고마워 아 맞다 숙주 사와야 돼 숙주 면은 소시지 파츠 어때요? 매콤하고 맛있어 지석이 샐러드 더 달고 갈비도 달고 오늘 하루는 joining us and enjoy it 오늘은 냉동성으로 가져다 arguments 이 영상은 제인한 영상은 모짜렐로, 이 영상에서 아주 잘 기다리게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글씨를 allow for theryw to produce 웅하이임 이 영상에서 만나요 어마어마어마어마에 이게 어디야? 어느 부분이야 이게? 머리? 어?